그럼 6시까지 방송하는 소리죠 내 여친 리브님 별풍선 509개 내 여친 리브님 별풍선 509개 개걸 최고 감사드리고 친구라고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도도야 원투 해야돼 5연승 미션 와 5천개 아 힘들다 6시 추신다 6시 아 리브님 감사합니다 통펜 기념으로 한승 갑니다 일단 통펜 기념으로 한승 플레이 한번 갈게요 남은 와 이거 진짜 materia 잘다 얼마나 넣었는데 맛있어 한 손으로 누웠단다 아 잠깐만 한 손으로 누웠단다 한 손으로 누웠단다 한 손으로 누웠단다 와 저것 지금 다 보입니다 더 더 와 지금 제코를 다 보이는 제코를 됐나요? 완나요?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영웅으로 플레이를 유지분형님께 받침이 끄잇! 한소원 열건 GG 네 bütün 불ny 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